안녕하십니까 에듀파머 입니다 8월 20일 일요일 인데요 이게 파종한지 이틀만에 이제 싹이 나왔고 3일만에 다 나와서 이렇게 크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제 5일 된거죠 5일 파종한지 5일 됐는데 벌써 이렇게 벌레가 꼬였어요 이파리가 어 저는 싹이 잘 나와 가지고 어 왜 죽나 이제 죽는게 몇 개가 있어요 저기도 보면은 다 죽고 하나만 남아 가지고 옆에다가 다시 이제 씨를 이렇게 부었는데 어 왜 죽나 했더니 요렇게 벌써 벌레가 이렇게 꼬여 가지고 이파리를 갉아먹고 밑에 대궁이를 똑 잘라 놓고 아이고 이러네요 어떻게 알고 또 이렇게 그래서 싹이 났다고 좋아했는데 벌써부터 이렇게 돼 있습니다 날이 이제 무덥고 하니까 벌레가 많이 꼬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식으로 잘 살펴보시고 이렇게 잘 살펴보시고서 이렇게 얘네 일주일만에 이제 주말농 같은 경우 일주일만에 왔더니 어 무읍사가 어디갔지 이렇게 그런 경우가 없겠지만은 벌써 벌레가 꼬입니다 요런 데 보면은 어 이렇게 다시 어 지순대가 뭐라 그럴까 씨를 다시 뿌린게 몇 군데가 있어요 이렇게 여기도 있고 여기도 여기도 이제 두개 남았는데 그냥 몰라서 옆에다가 한 또 한번 부어 봤고 그래서 무쌍 났으면 잘 크고 있는지 아닌지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벌써 나비가 날아다녀요 저 나비가 이쁜데 좋은게 아니에요 나비가 왔다 가면은 일주일 후에 벌레가 나옵니다 이 알카고 가 가지고 에듀파머 입니다